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우리 둘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. 1 luck. 국물을 넣는다. 일단 부 ondan 반죽을 넣는다. 와우. 물을 넣으면 이렇게 넣어 물에 넣는다. 한 명 징거 바이 바이 보! 한번 우리 양꼬치로 짠 한번 해볼까요? 양꼬치가 아니죠 양갈비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음! 지금 벌레가 막 벌레가 막걸리는 안 뜨는데 오늘 막걸리쥬은 얼음 써놓고 먹어야 하고 널 놨었잖아 어떤 분이 막걸리 혼내는 방법도 기대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막걸리는 쉽게 너예요 엄마 사장없이 힘들어가지고 사장없이 땀아가봐 빠마바마 때려주고 올라오기 전에 막걸리 오늘은 근데 막걸리 대나무 통 어제 먹고 설거지를 해서 오늘까지 쓰려고 했는데 설거지 해도 막걸리 냄새가 그대로 나요 기가 막히네 갓김치 갓김치가 진짜 이거는 양갈비 기름에 나온 거에다가 갓김치 삼겹살에다 구워도 맛있기는 한데 양갈비 기름에다가 구우니까 이게 또 맛이 또 기가 막히네요 기가 심해 기가 심해 가리비 음 NO ㅋㅋㅋㅋ 하하하 자 오늘도 재밌게 캠핑하고 갑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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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